온다, 온다, 온다. 와, 이건 진짜 포식이네요, 포식. 맛있습니다. 만두 맛있어. 만두 두당 하나입니다. 김치 튀김 만두네. 김치만두가 의외로 빡깠어. 잡채가 너무 기름지다, 정말. 윤기가 막. 이야. 어우, 여행 초코먼트까지 했는데. 어? 아, 배불러. 배불러해. 한 숟가락 아니면 그거 못 먹고 있어. 그걸 먹는 순간 너는 배가 나오고 시작하는 거야. 노력해. 노력해. 기타는 배에 올려 놓치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? 배 나오는 사람들, 아저씨들. 거기다 진짜 마마 완전 편하네 보이지. 모냥쌤 좀 빠져도. 여기서 커주신 건가, 이거는? 약간 밥 추가진 생각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약간 밥 추가진 생각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망공기 덜어줘. 걱정하셨다네. 핫도불러 가서 오빠. 잠깐 거기다 핫도봐. 왜요? 왜요, 오빠? 난 여기 앞에 쌓아놓고 먹는 게 별로 안 좋아.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. 야,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뭐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아... 진짜 맛있겠다. 꼬리 한테는 바로 옆에. 크기 확 풀리는 것 같네요. 수근이 형. 배부른데 누룽잼 들어가지. 네. 진짜 신기하지 않지? 이거 쌀인데? 눈 때문에. 물음잼 몰라. 이런 점이 추악이 생기는 거야, 이곳이. 나중에 LA 와서 또 여기 오기는 그때 시켰던 거 딱 똑같이 시켜먹고. 오늘 집에 온 거네, 군대가. 그치. 웬만한 한국의 음식 전문을 말씀하세요. 우리가 느끼한 것만 먹다가 먹으니까. 그러니? 이거 먹고 만약에 또 핫도그 먹으면 핫도그 더 맛있겠는데. 네. 왔다 갔다, 애들 왔다 갔다. 언제 날 거야? 시간이 없어, 아마. 다음 경기로 한 번. 한국에서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전하는 게 보고 싶어요. 아니, 누가 핫도그 없잖아. 만들면 되죠. 야, 그 소세지는 진짜 쌍조각 같더라, 쌍조각. 국밥 먹기 챌린지 하고 있어. 국밥 먹기 챌린지가 있네. 다섯 명. 다섯 명 먹었어. 순두부 많이 먹기 챌린지 하고 있어. 뜨겁나 보네. 식현나 먹어요. 보기만 해도 혀가 아파. 얘 나가면 되겠네. 순두부 저렇게 먹으면 입천장 다 나가는 거야. 입천장 다 까질 것 같아. 아, 이제 들어가서 연습밥 때 생졌네. 아,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. 끝. 완벽하다. 잘 먹습니다. 살림꾼이네, 살림꾼이야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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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